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몰라? well I lead you I miss you 거짓말 못해 나는 바보라서 거짓말 못해 나는 바보라서 트랩하다가 왔어 가을보고 물어 받으래 뭐하네 왜? 와 시발 크림잔형 시발 차 안자네 아 형 빨리 와요 크림잔형 빨리 올라와요 와 진짜 존나 야갔다 미친 새끼 나 잘 데 없어 진짜 그 아 안돼? 진짜 애마라 크림잔형 진짜 존나 야갔다 진짜 개심 야갔어 와 삼준이형은 더 와야겠다 진짜 레전드 진짜 와 바보라서 그거 제목 뭐예요? 바보라서요 거짓말 못해 나는 바보라서 최파 다가왔어 널 보고 물어봐 너네 뭐하네 땅가운데 눈썹 어디갔어? 눈썹 있는데요 저거? 형 형 형 잠깐만 입을 좀 깔고 틀만있어 싫어 맨 싫어 맨 우리 집 차 들어오지마 어 그냥 형 형 지금 문 부실게요 그냥 형 그냥 GPS 탈게 어 좀만 이따 빨리 할게 오 됐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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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고 투다 우리 알아? 응 아 병신아 토하지마 셋이 다 차 다진지 뭘 하든지 이제 뭐 F**k you 먹어 맨 나쁘다 C**마 F**k you 300개 먹어 맨 F**k you 300, 500개 먹어 맨 F**k you 1200개 먹어 맨 크림지안 형 보고있어? 보고있을걸? 준다 개야갔어 크림지안 형 진짜 개야갔어 레전드로 개야갔어 자기 와 아니요 저 축구 안봤어요 오늘 오늘 뭐 하느라 못봤어 바빴어요 왜 머리 다시 돌았어 그거 스프레이였어요 머리 크림지안 형 진짜 안올라오면 저 가서 몸 뿌시기 나왔다 C** 와 GPS 탈퇴시켜 시키나 탈퇴 크림지안 진짜 완전 뻑보이 마디형은 같습니다 맞아요 형 진짜 존나 귀여운거 알아요 뭐라는겁니까 아 C** 발을 왜 밟아 발을 왜 밟아 이거 형거 아니야? 아니구나 맞아 맞아 어 그냥 울려버렸네 그냥 울려버렸네 그냥 울려버렸네 상관없어 머리 만져보고 싶어요 오빠 아 죄송하죠 제 머리는 예민해요 봐봐 뭐라고 올렸어 김치야? 그냥 가서 올려 그냥 가서 올려 그냥 가서 올려 랄랄랄라 다 올려버렸네 나이스 좋아 홍보되는거야 홍보야 응 초등학교 때 만난 적 있는데 기억 안났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초등학교 때 정학교 때 형도 gps에요?? 아니요 저 gps로 아니다 ddc인데요 ㅋㅋ 그냥 쳐나갔어 그냥 아 벨 누르고 오자 아 저 새끼 벨 누르고 올게 그랬냐 존나 펴주라 그러니까요 존나 펴려고요 맞아야 돼 야 나갔어 제발 개씨냐같이야 여기서 시발 세 명이 자야 되는 게 말이 안 돼 형 펀치기계 몇 점이도 나도 모른다 인마 역사탐방에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? F**k it 하는 거 태훈아 여기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태훈아 왜 울어? 나 안 울어 봐봐 왜 울고 울어? 나 안 울어 아니 왜 울는데 나 팔로우해 진짜 나 존나 잘해 봐봐 아 봐봐 여기 화면 보고 말해 나 팔로우 하라고 나 팔로우 하라고 빨리 말해 나 팔로우해 나 존나 잘해 나 진짜 페인이야 존나 울냐 왜 나 안 울어 15 배를 배를 씹어 야 이거 봐봐 화면 봐봐 야 05 봐봐 빨리 너가 존나 잘생겼어 봐봐 이 새끼 봐 화면 나 안 울어 나 울는데 봐봐 나 안 울어 나 진짜 팔로우해 나 존나 잘해 어떻게 흐린냐 어이 시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빨리 형 대훈아 빨리 팔로우 해달라 해봐 나 팔로우해 나 존나 잘해 야 시발 라이트 키시어 이 새끼야 05 공에다 불렀던 노래 그거 진짜 구리죠? 시랄 그거 05 곧 나오는 노래 사랑은 또 뭘까 사랑은 또 뭘까 사랑은 또 뭘까 난 그냥 몰깡 몰깡 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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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또 뭘까 나도 몰랑 아 병신아 가서 토해 그냥 그럼 토했어 아 이거 토해 진짜 아니 심심한데 초대 보내보라고 해 나도 심심한데 초대 보내보세요 받진 않을 겁니다 바쁘다 춤 강의 좀 쉬라요 사랑은 또 뭘까 사랑은 또 뭐예요 아이고 아니다 아니다 극단식으로 공부할거면 나 참 힙합팸 맨 아니 캐룽재한 형이 집문을 안 열어줘요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막 아니 아니 거기서 또 이제 지랄하며 탁구야키 긴팔문신 아저씨 나와가지고 뭐라 한다고 나 저번에 탁구야키 긴팔문신 아저씨 나와서 뭐라 했어 나한테 머리 빡빡이고 긴팔문신 아저씨 넌 빨간색 어디갔어요 그거요 스프레이 뿌리는거라고 제가 몇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지웠어 오늘 했는데 그거 아 그거 머리 감으면 지워줘 어 테스트 파킹 테스트였어 이건 밀김치 형 안경 버려가지고 밀김치 형이랑 처음 만난 날 아 한 세번째 만난 날 뭐야 차데이그 밀김치 형이랑 세번째 만난 날 넌 사랑은 또 뭘까 몰라 이 씨발놈아 브랫치 꼬리수 떡볶이 먹고싶어? 유준이 영어 안녕 안녕 다시 더 안자 내일 학교 갈거 아니야 그니까 빨리 자세요 학교 가세요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응? 응? 대형 울어 나 울어 병신 재미없어 대형 대형 여기서 3명 다 자야 돼 큰일났어 큰일났어 혼자 편하게 자려고 해 어우 그일지 응 담배나는 피자 큰일났어 응? 대훈아 피고와 여기 나만 흔변자잖아 어 젖꼭지 보여줘요 싫어요 새끼야 빨리 동창회 나오세요 유준님 아 큰일났어 안자 미친새끼 어 와 진짜 애 받아 그럼 초대만 받아봐 초대만 받아봐 안지워줘도 돼 진짜 안지워줘도 되니까 초대만 받아봐 대체 이 심리는 뭐있지 벨고와 초대만 받아봐 배를 씹으면서 라방을 보는 침까지만 도대체 문 씹는데? 침까지만 봐봐 아 받았다 형 왜 아 빨리 형 일단 빨리 와 일로 싫어 아 형 내가 자야돼 거기서 자 아 싫어 아 싫어요 형 진짜 형 아까는 막 김치형 집에서 멋있는척 다 하더니 그니까 김치형 앞에서는 야 얘들아 맛있는거 싸줄게 아 그럼 피자도 결국 존나 느끼해서 피자도 우리한테 돈 내라 그럴거 야 나 피자랑 샀잖아 아니 돈 받았잖아요 그니까 돈 받았잖아 진지형 인정 아 형 나만 지어줘 진짜 닥치고 잡게 그니까 닥치고 있어 아니 형 형 가서 문 부실게요 그냥 안 돼 형 저 힘들게 김포까지 와서 동천에서 김포까지 와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자야돼 그니까 안 돼 나 자야돼 형 그러면 형 그때 일 다 얘기할게요 형들한테 대훈이야 대훈이 아씨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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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들한테 다 말할게요 그때 일 아니 아 너 진짜 나쁘다 그 저희 다같이 있는데 갑자기 막 어디 간다 그러고 그거 다 말할게요 형들한테 아 나 나갈 일 진짜 짜증난다 너 싫어 아하하하 싫어 그린지야 나 싫어 아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린지야 나 싫어 그린지야 여자 편이 있다고 막 애교 부리는데 여긴 나 싫어 그린지야 아 너 나한테 그러지마 진짜 알겠으니까 형 형 문만 열어줘 닥치고 잡게 진짜 형 이거 안 돼 아 잠깐 아 그럼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아 fuck you 300개 먹어요 형 여기서 잡게 여기서 잡게 말할게요 형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 진짜 나쁘다 형 형 스토리 그것도 올릴게요 형 스토리도 올릴게요 아 너 진짜 진짜 나쁘다 아 몰라 몰라 지금 44분까지 문 안 열면 아니 형 45분까지 대훈이 집으로 안 오면 말하고 그냥 스토리 다 올려버릴게요 아 너 진짜 나쁘다 나 진짜 울 거 같아 그러니까 형 울 거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울 거면 대훈이 집 와서 울어요 일단 일단 협상 하죠 협상? 오케이 먼저 말해봐요 대훈이를 우리 집에다 일단 불러놔 그리고 너네 둘이 일단 자는 거지 어? 그것도 괜찮다 아 괜찮다 진짜 좋지 아니 근데 우리 집이 3명 못 자 진짜로 알겠어요 그럼 형 형 일단 와요 대훈이가 알겠네 대훈 오케이? 내가 오케이 이래요 일단 내가 일단 가만히 있어봐 협상하자 너네 둘은 일단 대훈이 집에 있고 대훈이를 우리 집에 앞에다 불러놔 아니지 형이 먼저 와야지 그래서 뭐 어떡하자고요 형 대훈이를 우리 집 앞에다 세워놔 너넨 둘이 계속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어떡하자고 하고 내가 대훈이랑 협상을 먼저 할게 뭔 말할? 아 그니까 형 일단 형이 이리로 와야돼요 내가 왜 가야되는데 어 가있어 형 형 그럼 대훈이가 지금 배를 노름대요 지금 나갔어요 대훈이 아 진짜 짜증난다 빨리 와 형 애교부리지마요 형 애교부리지마요 대훈이를 우리 집 앞에다 불러봐 일단 아 지금 가고 있어요 대훈이 누구세요? 아 씨시마 하지마 아 왜 잠깐만 나와봐 왜 빨리 나와봐 안해요 이거 뒤늦은 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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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연색하면서 뭐가 존나네 뭐라고요 형? 아니 왜 영거트 부르는데 이름은 비슷하잖아 맞아요 영파이브 영거트 똑같아요 어이 최 팀장 어이? 지금 우리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어 당신은 물론 거래 성립 안 되면 뭐 저는 19살입니다 형이 일단 여기까지 오면 일단 일이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기를 해서 협상을 해요 일단 배운이를 우리 집 앞에다 부르라고 아 왜 왜 이유를 말해봐 야 나도 인지를 하나 있어야지 형이 뭔지 알아 라방에서는 귀여운 척 존나하더니 가니까 정새끼 아니 정새끼 존나했어 형이 정새랑 안했어 야 일단 대운이를 우리집에다 부르라고 야 대운이 일어나 대운이 가요 지금 일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뭐 뭐 뭐 두 명 이상 올 경우에는 아 두 명이 안 잔다고 왜 굳이 거기서 세 명이 자냐고 그니까 일단 대운이를 우리집 앞에다 일단 불러두라고 알겠으니까 뻑큐 300개 먹고 일단 대운이 가면 형 나와요 알았어 일단 알았어 너 옆에 영고트 야 너 영고트 있는 거 인정해 인증해 계속 아 일단 아니 병신새끼 뭐 아 일단 갔다와 아니 토할 아 형 일단 아니 아니 형이 토할 거 같다고 해서 그래 형이 와줘야 돼 나 아파 아파 가기 걸려서 아 싫어 아 여긴 우리집이잖아 아 형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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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서 잘 테니까 다음날 알았어 응 아 형 진짜 한 번만 부탁할게요 아 그래 아니 세 명이서 잘 수 있다고 세 명이서 왜 그럼 형 방에서 세 명이서 잘게 어때 아 싫어 그거는 아 야 야 야 야 쿠베나디 나와봐 쿠베나디 너 내 꼬부기에다 빵꾸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아니 형 일단 형 제발 부탁할게요 진짜 진짜 제가 아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부탁할게요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자고 있지 아니 나 벗고 있어 지금 주형 이렇게 누워있어요 저희 다 같이 안된다고 안 돼 아파요 그리고 아프세 야 이대 야 아프다 했는데 아침 먹고 밥이 걸렸다고 아 씨 나도 모르겠어 아 뭘 몰라요 형 버크 300개 먹고 일단 대훈이를 우리집 앞에다 불러보라고 애집 토할거 같다며 아 일단 빨리 가 아 일단 빨리 가 아 병 아니 일단은 아니 너가 가야지 우리가 여기서 두 명씩 갈 수 있다고 아 일단 일어나 아 일어나 뭐 아 빨리 어 상현이형이 가는건 안돼 아 안돼 아 왜 내가 가는건 안돼 나 왜 안돼 나 왜 안돼 나 왜 안돼 너 너 인지 너 인지 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요 형 대훈이 여야되는 이유를 말해봐요 일단 그거는 내가 대훈이한테만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아 야 대훈아 아 진짜 한 번만 갔다 와 진짜 한 번만 형 아니 아 왜냐면 너 그럼 여기 세 명이서 잘거야? 세 명이서 자자고?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거 디안이형이 그런거 했다며 아 진짜 너무한다 아 병수다 그러면 니가 밑에 내려가 그러니까 어 형이 내려오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거지 다들 아니 형한테 한거 아니에요? 05한테 한건데요? 아니 아 일단 내가 대훈아 한 번만 내려갔다 와 내려갔다 와 대훈아 한 번만 진짜 내려갔다 와 야 쿠베나디가 내 꼬부기 인형에다 빵구냈다고 아 왜 귀여움척해요 형 진짜로 형 아까 내려갔을땐 나한테 정책하더니 형 기침소리 안 들려? 진짜 너무하다 형 진짜 형은 형은 진짜 뻑퓨 300개 먹고 뻑퓨 150개 먹고 뻑퓨 35500개 먹어야 돼요 진짜 형 뻑퓨 hebt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? 형 뻑기 3,300개 먹어요. 뭐라는 거야? 알겠어. 뻑기 3,300개 먹어요. 아니, 3,330개. 아니, 3,330개. 진짜 많이 먹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형. 진짜 형. 진짜 형. 저 형 집 가서 꼬부기 그냥 빵꾸내고 그냥 그냥 저 그냥 그거 뜯어버릴게요, 다. 안에 손도 다 뺄게요. 진짜 내가 제일 아껴 있는 게 꼬부기 인형이야. 얘 없으면 잠 못 들어요. 아, 뻑기 3,300개 먹고 꼬부기 저 그냥 그거 할게요. 꼬부기 제가 다 그냥 망가뜨릴게요. 안 돼. 아, 됐어. 됐어. 그냥 우리끼리 전화. 아, 맞다. 형. 큰일이 안요. 아까 전에 형 영상 그것도 있는데. 아, 진짜 왜 그래. 하지 말라고. 빨리 와요. 일로 일단. 아, 나 진짜 몸이 안 움직여. 장난하는 게 아니라 사면 안. 형, 그럼 제가 내려가면 문 열어줄 거예요? 아니, 개가 개를 불러오라고 인질. 아, 왜 자꾸 이거만 부르는 거랑 이유가 뭐야? 아, 형. 대훈이 아프잖아요. 그냥 뭐가 아파. 아, 형 진짜 여기서 저는 형 여기 차가운 땅바닥에서 누워있어요, 저 지금. 근데 다른 애들 봐봐요. 이렇게. 진짜, 아, 형. 부탁할게요. 형만 혼자 편하게 자. 아니, 일단 대훈이를 여기다가 가져오라고. 오케이, 형. 아, 형. 세 명에서 잘 테니까 그때 있었던 일에 형들한테 말하고 스토리 올리고 아까 찍었던 영상도 없을게요. 아니, 대훈이를 일단 데려오라고. 이렇게 저희 쇼오를 보고 왔네요. 안녕히 저 오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53분까지 안 오면 그냥. 53분까지 안 오면 우리의 플랜 A를 보여주마. 크림디야 지금 라방 보고 있지. 53분까지 안 올라오면 넌 아웃이야. 이거는 협상이 안되면 협박을 해야지. 아, 짜증나. 큰 대안 좀 부쳤다. 초대해야겠다. 알겠어요, 형. 알겠어요. 뛰지 마요, 형. 들어와봐요. 아, 저 왜 그래. 2분도 안 남은 것 같아. 형, 4,30분. 아, 나 진짜. 나 진짜로 머리가 너무 아파. 진짜 한 번만 봐주라. 끝났어, 끝났어. 1분 뒤에 끝나, 형. 어, 형 진짜 1분 뒤에 끝났어. 1분 뒤에 끝나. 아니, 야, 내가 왜 그래야 돼. 아니, 형. 봐봐요. 형은 GPS 형들이 밥 사주는 거 맨날 얻어먹고 우리한테 밥 사준다. 김치 형 앞에서 밥 사준다고 가오 잡았다가 막상 이제 집 오니까 밥 사주는 거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고 어? 가오충이야. 여보세요? 네. 왜 울어요, 형. 나 진짜 울 것 같아. 야, 진짜 근데 크린지한 형 울 것 같아? 나 진짜 살면서 이렇게 슬픈 적이 처음이야. 진짜. 거짓말 싫어, 형. 형 그거 말해요? 형 그거 말해요? 아, 너 진짜 왜 그래.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형, 우리 여기서 갈게. 이미 그거 협상 끝났어. 아, 울 것 같아. 진짜 크린지한 형. 형. 형, 대훈이. 아, 대훈이. 형 때문에. 야, 대훈아. 봐봐, 화면. 한 번만 봐봐. 아, 화면 한 번만 봐봐. 대훈 한 번만 봐봐. 대훈 한 번만. 아, 쟤 왜 저래 쟤는. 형이, 형이 계속 안 그랬어. 아, 씨. 유빈이 형. 유빈이 형. 형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. 형, 형이 저희랑 같이 있다가 한 명 데려가서 자기로 했는데 형이 그냥 혼자 내려가서 문 잠그고 비밀번호 받고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생긴 거예요. 여러분들, 이건 유빈이 형의 잘못이에요. 다들 얼른 유빈 우우우 댓글로 쳐주세요. 크린지한 우우우 댓글로 쳐주세요, 여러분들. 으어, 네, 왜 그러냐고. 오우. 이거 댓글로 쳐주세요, 여러분들. 이거 너무 안 그래도 돼. 이미 입상 끝났구나.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주세요. 댓글로. 하드로 하지 마. 하드랜. 하드랜 안 ह overt sauc. 아, 내 라 방송 들어가서 내 목소리 들리는지 봐봐. 하드랜 전화 왔어. 힘들어. 진짜 너무 슬프다. 우우-우우우 진짜 우우우우우 우 얼른! 얼른 크 MB 우 해주세요 여러분들! 크 lyngИ한 우우우우우우우우우 clan 얼른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Ahmad 왜그래 근데 다 gps 편이라서 안한다 이거 얘기하면 GPS 탈퇴인가? 아 크림기한 오 이러던데 저 사람 퇴출시켜 유빈이 형 유빈이 형 울어요? 왜? 나 진짜 울거 같아 형 그니까 그니까 형 영버트가 형이랑 담배피고싶대요 1층으로 내려와요 잠이나 자 너는 아니 여기서 잠을 못 자요 일단 형 그러면 영버트랑 둘이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를 해봐요 협상을 해봐요 그러죠 저랑 태훈이 일단 여기 와 나갔다 클랩 비싸 클랩 비싸 너 근데 내려왔을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 크림기한 형 진짜 제발 진짜 못했다 여기서 진짜 다 못 잔단 말이에요 형 상진이 형한테 전화해 들려나? 아 진짜 형 에바에요 제발 부탁할게요 형 진짜 제발 부탁할게요 간절하다 형 진짜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형 팬중에 지워줄줄줄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크림기한 형 제발 제발 대훈이를 길걸로 보내 괜찮네 형 잠깐만 나가보봐 형 형 형 그니까 그니까 일단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합시다 아 형이랑 말 안 통해 아니야 크림기한 형 너무 좋아 난 말 안 통해 귀여워 크림기한 형 끝났어 말 안 통해 크림기한 형 귀여워 진짜 귀여워 크림기한 형 진짜 귀여워 빨리 들어와요 형 꼬부기는 뭔데 크림기한 형 나갔어 와 진짜 레전드 나갔다고? 라방 나갔어 그냥 말해 아 빨리 크림기한 형 들어와요 아 알겠어 그니까 형 일단 일단 얘기만 하자고요 얘기만 휴대폰 충전하면 되잖아요 얘기만 아 형 1층으로 내려와 담배만 피죠 연고터랑 둘이 담배 피우면서 얘기해요 형 응 얘기만 하자 아 진짜 형 진짜 제발 부탁할게요 이거 아니야 진짜 아 말 안 해요 말 안 할 거니까 아니 장난친거야 형 빨리 얘기해요 형 말 안 할테니까 아니 이 형이 내가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식했어 진짜 진짜 정식 아 나가라고 야 나가 왜 그랬어 나한테 아 형 진짜 아 그니까 형 라방 이거 총만 한 번 받아봐요 아 진짜 그냥 얘기만 얘기만 해요 진짜 아 형 진짜 제발 부탁할게요 형 없으면 죽어 다 형 재워주세요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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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주님이 영웅도 잘생겼다래 잘생기긴 했죠 아 그러니까 그만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형 아무 말도 안 해주시니까 그냥 라방 요청만 받아줘 진짜 잘못됐으면 올라오라고 아 너 너무 갈고 싶어 유빈이 운다고 또 아니 왜 그러는데 형 나만 지워줘 일단은 내 말 들어봐 대훈이랑 대훈이를 우리집 앞에다 부르라고 일단 뭐라고요 형? 대훈이를 우리집 앞에다 부르라고 와 나 진짜 둘 다 아니 근데 진짜 죽 같은 게 뭐냐면 이대훈이랑 유빈이 형 둘 다 무슨 힘들다고 둘 다 안 내려가고 안 올라가고 여기 다 배울 수 있어 아 형 제발 아 저 부탁할게요 형 진짜 야 야 야 야 야 대훈이를 좀 야 모텔비 줄게 모텔비 아 진짜 제발 부탁할게 나 작업도 해야 돼 나 진짜 작업해야 돼 뭔 작업이야 지금 그 지랄로 작업하면 형 제가 보기에는 진짜 비트 거꾸로 찍고 비트 거꾸로 찍어 하유 이 분이 34 지랄 형 부탁할게요 제발 이제 3분에 생각할 시간을 줘 나 아까 삼천 개 재바이 이 정도면 즐기는 야 영구트 사랑한다고 라는데 지랄 허웅 뭐야 지금 어우 이 사람한테 얼굴 만지네 빈아 근데 내 것 좀 들어달라고 보낸 거 제발 와 와 쿠베나드 형이 보낸 것도 안 듣고 또고보이 형이 비트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씹었다 그니까 형님 옷에 빨간색이요? 형님 옷에 빨간색이요 와 또 나왔어 미친 미친 크림디안 미친 크림디안이야 진짜 저거는 상현님 키가 몇입니까? 저는 191 고티야 실망이야 갈게 뭐하라고? 미친 크림디안 진짜 크림디안 완전히 용과 마 미치 감사합니다.